네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대망의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순간이죠? 그렇죠 저희 빅뱅이 시크릿 가든에 도전했습니다 와 시크릿 가든이요? 시크릿 빅뱅이죠 아 근데 이거 꼭 지금 봐야 됩니까? 난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봐야죠 모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정말 급하게 준비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찍었으니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함께 보시죠 와우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됐어? 야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 하얀 뉴스터를 오라 가라고 그래 건방지게 으 으 뭔데 빨리 말해 다음달에 있을 빅쇼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? 아 그 친구 강비서 그 친구가 서류 가지고 오겠는데 연락 못 받았냐? 그 친구는 그 눈이 작아서 그래 눈이 작아서 응급이 되겠잖아 우리를 의연식으로 하는거야 짜증나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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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요 그보다 아셔야 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 승스카이란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으 으 아 저기 알아보니까 소문의 근원 지랄 뭐 댄서 팀이랑 아 아 으 3 으 으 엔 으 지라임. 네? 연습에 열중해야지. 음악에만 빠져있으면 어떡해? 승스카가 그렇게 좋아? 김준휘님. 이거 뭐야 이거. 여기가 춤 연습하는 곳인가? 당신이 지라임인가? 네. 당신이 지라임인가? 그런데요? 지금 나랑 당장 가야 할 곳이 있어. 승스카일지. 내가 당신을 왜 따라가야 되는데? 당신. 나 같은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감사하다 고맙다 얘기해야 해. 내가 댁 같은 사람한테 어디 같이 가자고 할 사람이 아니야. 내가 누군지 알면 어머 몰라 뵌 거 죄송해요 라고 사과하게 될 거라고. 남자야 요새. 어? 교장님! 전 남자예요. 왜 자꾸 그 여자 생각을 하지? 생각하지 말자.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부미 삼천갑자동방사 워리워리 사리사리 센터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부미 삼천갑자동방사 워리워리 사리사리 센터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부미 삼천갑자동방사 김수현입니다. 김수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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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그치, 저거. 지금 그치, 저거. 내가 왜 자꾸 그쪽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은 내 이상형과 거리가 멀어. 내 이상형은 내가 이런 상상을 그래 하긴 했는데 절대 내 이상형이 아니라고. 내 이상형은 무조건 지적이고 나이는 24세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순위 넘버 3 정도는 돼야.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웨이! 귀신 나무 거북이와 두루미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던 여자다, 그런데 이 여자 내가 알던 여자보다 지금 더 멋지다. 그 여자가 그대를 사랑하며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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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라임! 너 정신 못 차려? 왜 자꾸 틀려? 죄송합니다 야! 우리가 아무리 무대 뒤에 서지만 대충 하면 안 되잖아, 어? 표정이 왜 그래? 야, 너 표정이 왜 그래? 야, 야, 야! 와, 넌 진짜? 지라임 씨한테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자꾸 소리 지르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는 이 사람이 비욘세고 투애니원입니다 남자로 치면 빅뱅의 탑이란 말입니다 제가 지라임 씨 팬이거든요 남호, 좋아요 그럼 당신이 얼마나 팬인지 체력 테스트 한 번 해봅시다 지라임, 너가 테스트 한 번 해봐 체버요?